타락죽, 우유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을 물에 담근 뒤 곱게 갈아채 받쳐 얻은 쌀물이를 끓이다가 반쯤 익었을 때 우유를 부어 섞어서 쑤죽으로 타락죽, 타락죽 우유죽이라고 합니다. 문헌자료, 산림경제부터 고사신석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산림경제, 박해통구, 요로, 부인필지, 조선요리법, 산림경제, 농정회요, 임원신룩지, 이조공정요리통구, 우리나라 음식만드는법, 고사신석, 작가와 출판연대가 있고요. 우유죽례국법, 타락죽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각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헌자료 1, 산림경제, 원문 오유일승 화수 2합, 만화자 3사비, 허기부부, 영용타기 이수조 허, 조신말 2합, 간주기조 가감신말, 승유집이 이시도 황신말 1비후, 용념탕조미, 적기함담, 이자기화, 건의조, 성지, 번역문, 우유 1대에 물 2합을 섞어 웅근한 불로 끓여 3에서 4번 끓어오르면 뜨는 거품을 걷어낸다. 별도로 다른 그릇에 쌀가루, 신말 2합에 물을 조금 타서 주구의 농도를 부어가면서 적당하게 넣는다. 우유가 끓일 때 국자로 저으면서 신말로 넣고 한번 끓인 다음 끓는 소금물로 칼을 알맞게 맞추어 물기가 없는 사기그릇에 부어 담는다. 조기법 조기법 우유 1대에 물 2합을 섞어 웅근한 불로 끓여 3에서 4번 끓어오르면 뜨는 거품은 걷어낸다. 2. 별도로 다른 그릇에 신말 2배에 물을 조금 타서 넣고 주구의 농도를 부어가면서 신말의 양을 조절한다. 3. 우유가 끓일 때 국자로 저으면서 신말을 넣고 한번 끓인 다음 끓는 소금물로 칼을 알맞게 맞추어 불에 쪄어 말린 사기그릇에 부어 담는다. 조리기계는 그릇, 국자, 사기그릇이 되겠습니다. 문헌자료 2, 박해통구 원문 4. 국법 우유 1승 화수 2합 만화 3,4차 거기부부 영용 탁 2수조 허조심말 예합승 요비 이시동아심 마일비후용영조미 이자기화건 위조성 보교필정예철지 숙식즉옹유라 여산물상반 번영문 내국법 우유 1대를 물 2옵과 섞어서 약한 물로 은근히 3,4번 끓인다. 부풀어오르는 거품을 걷어낸다. 별도로 다른 연기에 물을 조금 붓고 신말 2옵을 섞어 우유가 끓어오를 때 국자로 떠서 우유에 섞는다. 쌀가루를 넣은 우유죽이 한번 끓으면 소금으로 간을 하고 불로 깨끗이 물기를 말린 도자기 그릇에 담는다. 복용할 때 반드시 식혀서 씹어 먹는다. 익힌 음식은 유락으로 뭉쳐진다. 유락과 신음식물은 상극이다. 조리법 1. 우유 1대와 물 2옵을 섞어서 약한 물로 은근히 3,4번 끓인다. 2. 부풀어오르는 거품을 걷어낸다. 3. 다른 연기에 물을 조금 붓고 신말 2옵을 넣고 섞는다. 4. 이의 우유가 끓어오를 때 신말 물을 우유에 섞는다. 5. 쌀가루를 넣은 우유죽이 탕이 한번 끓어오르면 소금으로 간을 하고 풀로 깨끗이 물기를 말린 도자기 그릇에 담는다. 5. 먹을 때는 식혀서 먹는다. 5. 조리기기는 도자기 그릇에 담는다. 문헌자료 3. 요록 5. 우유죽일성 6. 잎새미심소 7. 평중영수 7. 상북죄의로인 7. 번영문 7. 한 가지 방법은 이러하다. 8. 우유 한 대에 새 매신 8. 물에 가라앉은 쌀안경을 약간 넣어서 끓여 죽을 수 있긴다. 9. 계속 복용하면 요인에게 좋다. 9. 조리법 10. 우유 한 대에 쌀안경을 넣고 끓여 죽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 소리법 9. 모른자료 4. 부인필지 10. 원문 10. 쌀을 담가 물 위를 가라 10. 생유 한 사발이면 물이 한 사발 수다가 반쯤 익거든 우유를 부어 화합 하나니라 11. 현역문 10. 쌀을 물에 담갔다가 갈고 생우유 한 사발 과 물 한 사발을 넣고 죽을 수다가 반쯤 익으면 다시 우유를 부어 섞는다. 조리법 1. 쌀을 물에 담갔다가 간다. 2. 생우유 한 사발, 물 한 사발을 넣고 죽을 수다가 반쯤 익으면 다시 우유를 부어 섞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언자료 5. 조선요리법 원문 재료 생우유 2호, 찬물 1호, 쌀가루 볶은 것, 소복기 1숟가락, 소금 약간, 꿀이나 설탕 약간, 만드는 법 먼저 뱃살을 빻아서 고운 채로 쳐가지고 청한 남비 같은 데다가 핵지를 깔고 조금씩 붓고 은근한 불에 살살 적어서 국물을 붓습니다. 쌀가루 붓이 약간 노르스름해지고 물기가 없이 보송보송해지면 다 된 것입니다. 프리콜에서 쌀가루가 급히 볶아지면 덩어리가 져서 못 씁니다. 볶은 가루가 손으로 만져보아 바삭바삭한 기운이 있으면 좋습니다. 이와 같이 해놓고 우유는 보통 병에 담아 옥장에서 가져오는 우유면 됩니다. 두 곱짜리 한 병이면 물은 반 병만 섞어서 먼저 뭉근한 불에다 정하는 남비에 쏩니다. 그 중에서 우유를 섞을 때 우유를 조금만 남겨서 쌀가루 볶은 것을 수북히 한 숟가락만 섞어 놓았다가 우유가 한 소금 끓어나면 조금씩 살살 구워 덩어리 안지게 적어서 씁니다. 다 되면 불에서 내려놓고 소금을 약간, 간을 맞추고 꿀이나 설탕을 타서 삽수십시오. 번영문 재료 생우유 2호, 찬물 1호, 쌀가루 볶은 것, 수북히 한 숟가락, 소금 약간, 꿀이나 설탕 약간, 만드는 법 먼저 맵쌀을 빻아서 고운 채로 쳐가지고 깨끗한 남비 같은 데다가 백지를 깔고 조금씩 붓고 은근한 불에 살살 저어서 봅니다. 쌀가루 밑이 약간 노르스름해지고 물기가 없이 보송보송해지면 다 된 것이다. 불이 강해서 쌀가루가 급히 굽어지면 덩어리가 져서 못 쓴다. 볶은 가루가 손으로 만족과 바삭바삭한 기온이 있으면 좋다. 여아지에 넣고 볶으면 보통 병에 담아 목장에서 가져오는 우유면 됩니다. 2호짜리 한 병이면 물은 반 병만 섞어서 먼저 뭉근한 불에다 깨끗한 냄비에 씁니다. 그 중에서 우유를 섞을 때 물을 조금만 남겨서 쌀가루 볶은 것을 수북히 한 숟가락만 섞어 놓았다가 우유가 한 숟가락만 끓고 나면 조금씩 살살 부어 덩어리 안지게 저어서 쑤다. 다 되면 불에서 내려놓고 소금으로 약간 간을 맞추고 꿀이나 설탕을 만들어 엿들인다. 조리법입니다. 먼저 맵쌀을 빡아서 고운 채로 쳐서 깨끗한 냄비에 백지를 깔고 조금씩 붓고 뭉근한 불에 살살 저어서 볶는다. 2. 쌀가루 밑이 약간 노르스름해지고 물기가 없이 보송보송해지면 다 된 것이다. 불이 강해서 쌀가루가 급히 볶아지면 덩어리가 져서 안된다. 볶은 쌀가루가 손가락으로 만져보아 바삭바삭한 기온이 있으면 좋다. 3. 2옵짜리 우유 한 병이면 물은 2분의 1통만 섞어서 먼저 은근한 불에다 깨끗한 냄비에 부어 끓인다. 4. 우유에 섞을 때 물을 조금만 넣어서 쌀가루 볶은 것을 한 숟가락만 섞어 넣는다. 5. 우유가 한 소금 끓고 나면 조금씩 살살 부어 덩어리 안지게 저어준다. 6. 다 되면 불에서 내려놓고 소금으로 약간 간을 맞춘다. 7. 기후에 따라 꿀이나 설탕을 겨뜨린다. 조리 기기는 격제, 냄비, 백지가 되겠습니다. 물원자료유, 살림경제, 원문, 우유죽, 자족반숙, 거미탕하유유, 대미자지, 고소국지원중, 매환하진소 반양, 지족상용여유, 행복족상식, 성교감이무, 비, 번영문, 우유죽은 죽을수다가 반쯤이면 죽물을 따라내고, 우유를 쌀 물 대신 부어 끓인 뒤에 떠서 사발에 담는다. 사발마다 연유 반양을 죽 위에 부어 연유가 마치 기름처럼 죽의 코로 덮였을 때 바로 저어가며 먹으면 맛이 비외대 없이 감미롭다. 신은지 조리법입니다. 1. 죽을 수다가 반쯤 익으면 죽물을 따라낸다. 2. 이래 우유를 쌀 물 대신 부어 끓인 뒤에 떠서 사발에 담는다. 3. 사발마다 연유 0.5량을 죽 위에 부는다. 조리 기기는 사발입니다. 물원자료질 농정회유 원문 우유일성 화수 이하 만화자 삼사비 거기부구 영웅타기 이수소허 조심말 이하 간조기조 간조심말 승유비 이시도화심말 를비후 병영탕 조미 적기함담 이자기 학원 이주성지 호규필 청량철지 10조 집으로 법류나 여설물 상반 번영 문 우유 한대를를 물 두옵과 서로 섞어 약한불로 세네 차례 끓어오르게 끓이 있는데 위에 드는 거품은 없앤다. 또 다른 그릇에 약간의 물에 쌀가루 두 곱을 섞는다. 주기농도에 따라 쌀가루를 추가한다. 우유가 끓일 때 숟가락으로 쌀가루를 퍼서 넣고 한번 끓은 뒤에 염탕, 끓인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맛이 알맞으면 풀에 말린 자기 그릇에 부어 닦는다. 우유를 먹을 때는 반드시 식혀서 마셔야지. 뜨겁게 마시면 숨이 막힌다. 대개 우유 제품은 신맛이 나는 것과 서로 상극이다. 조리법 1. 우유 한 대에 물 두 곱을 섞어 약한 불에서 세네 차례 끓어오르도록 끓인다. 2. 위에 드는 우유 거품을 걷어낸다. 3. 소량의 물에 쌀가루를 섞어 넣는다. 주의 농도에 따라 가루를 추가한다. 4. 우유가 끓일 때 숟가락으로 쌀가루를 넣고 끓인다. 5. 염탕으로 간을 맞춘다. 6. 자기 그릇에 담는다. 조리 기계는 그릇, 숟가락, 자기 그릇이 되겠습니다. 문헌자료 8. 임원심육지 원문 자작, 반숙, 거미탕, 하우유, 대미탕, 자아지, 후숙육, 치완중, 매완화, 진솥, 말팔량, 치즉상용, 여육, 편복, 축상, 식선교, 가미무비, 구선신서, 번영문 죽을 끓여 반쯤 익으면 죽물을 떠내버리고 그만큼 우유로 죽물을 붓는다. 다 익으면 사발에 담아 좋은 연육, 분말, 반양을 넣어서 기름처럼 죽 위에 덮어 저어가면서 먹는다. 단맛이 피할 바가 없다. 구선신서 조리법은 죽을 끓여 반숙이 되었을 때 쌀죽을 떠내버린다. 2. 떠낸 만큼 우유로 죽물을 부어 끓인다. 3. 죽이 익으면 사발에 담아 좋은 연육, 분말, 0.5냥을 넣고 섞는다. 4. 연육, 분말이 죽을 위해서 굴고로 퍼지도록 저어준다. 조리법은 사발입니다. 문헌자료구, 임원신욕지, 원문, 내부법, 의무숭, 과수 이하 만화삼사비 거부구, 용타, 기, 수호, 수소허조, 심발리아 작심말법, 심리정용 침수록, 출, 장말, 용배롱화 건경 도장말 2. 244하 3. 4차용지, 후조칭협태, 매오륙일개자빌묘, 혹이미, 침수, 용마성마지, 수비, 쇄건우가, 간주활조각, 감, 심말, 순유지비, 이시도화심, 말, 비후, 용염탕조미, 작염탕법, 영일승수, 이승동전지, 칠팔합, 용세사사지, 성어정기, 대기지치마, 거세용지, 작기항담, 이자, 기와건, 이주성지, 산림경제보 번영음은 3, 4차례 쳐서 쓴다 보관하는 시간이 길면 쉽게 사왔기에 번 마다 5에서 6일 간격으로 새로 만들어 쓰는 것이 제일 좋다 또는 쌀을 물에 담가 멧돌에 갈아 수비 방법으로 가루를 취해 햇빛에 말리는 것이 더욱 좋다 우유죽의 물기에 따라 심말을 적게 넣거나 많이 먹는다 우유가 끓어오를 때 잘 섞은 심말을 숟가락으로 넣고 한번 끓어오르면 소금탕으로 맛을 조절한다 소금탕을 만드는 방법은 소금 한 대만 물 두 대를 같이 끓여 7에서 8억이 되도록 졸여서 고운 채로 걸러내어 깨끗한 그릇 속에 담아 찌꺼기를 가라앉혀 찌꺼기를 걸러내고 사용한다 간이 알맞으면 먼저 7그릇을 불에 쥐여 말리고 죽을 낳는다 산림경제보호 조리법 1. 우유 한 대만 물 두 대를 섞어 약간 불에서 3,4차례 끓으면서 거품을 걷어낸다 2. 다른 그릇에 물을 조금 넣고 심말 두 불러 잘 섞는다 3. 우유가 끓어오를 때 잘 섞은 심말을 숟가락으로 넣어주고 다시 끓어오르면 소금탕으로 간을 맞춘다 우유죽의 고유분 정도에 따라 심말의 양을 조절한다 4. 미리 7그릇에 불에 쥐여 말려 놓는다 5. 간이 맞으면 칠그릇에 축을 낳는다 심말 만드는 방법 1. 쌀을 정갈하게 빻 물에 담가 채에 걸러서 가루를 만든다 2. 쌀가루를 우를 배룡에서 말며 다시마 가루를 만들어 명조채에 생애처리 친다 5. 물에 보관하면 쉽게 생활하기 때문에 법마다 5에서 6을 간격으로 새로 만들어 쓰는 것이 가장 좋다 3. 쌀을 물에 담가 물에 갈아 수리 방법으로 가루를 만들어 햇빛에 말리는 것이 더 좋다 소금탕 만드는 방법 1. 소금 한 대와 물 두 대를 같이 끓여 7에서 8옵이 되도록 졸인다 2. 보은 채에 걸러서 깨끗한 그릇에 담아 찌꺼기를 가라앉는 후 찌꺼기는 걸러내고 사용한다 조리기기는 7그릇 영주채가 되겠습니다 문헌자료 12조 공정요리통구 원문 재료 쌀 1억, 우유 3억, 물 2억, 조금 조금, 설탕 조금, 조리법 쌀을 씻어서 맷돌에 갈아 채에 걸어 소채 붓고 그리다가 우유를 넣어서 다시 더 그려 소금으로 간을 맞힌다 식기 전에 설탕으로 타서 먹도록 한다 조리법 1. 쌀을 씻어서 맷돌에 갈아 채에 걸어 소채 붓고 그리다가 우유를 넣어서 다시 더 그려 소금으로 간을 맞힌다 식기 전에 설탕을 타서 먹도록 한다 조리법 1. 쌀을 씻어서 맷돌에 갈아 채에 걸어 소채 붓고 그리다가 우유를 넣어서 다시 끓인다 소금으로 간을 맞힌다 식기 전에 설탕을 타서 먹는다 조리기기는 맷돌 채가 되겠습니다 5년자료 10일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원문 재료 쌀 반옥 우유투어 물 반옥 설탕 적당히 소금 반차사시 1. 쌀을 씻어 일어서 굴려 가지고 잘 갈아서 죽으시다가 우유를 붓고 한 소금 더 끓여서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 넣고 먹을 때에 설탕을 줘서 먹으라 2. 또 한 가지 방법은 쌀가루를 반옥쯤 번철에 살짝 볶아서 넣고 타지 않고 노릇으름만 하게 3. 우유투어 배다가 물 반옥쯤 쳐서 끓이다가 4. 볶음가루를 물에 게어서 끓는 오이에 저으면서 볶고 죽을 수워서 설탕을 넣어 먹게 하라 4. 번영문 재료 쌀 2분의 1억 우유 2억 물 2분의 1억 설탕 적당량 소금 2분의 1자반술 1. 쌀을 씻고 일어불리고 잘 갈아서 죽을 수다가 우유를 붓고 한 소금 더 끓여서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 넣고 먹을 때에 설탕을 쳐서 먹는다 2. 또 한 가지 방법은 쌀가루를 1분의 1억 쯤 번철에 타지 않고 노릇으름만 할 정도로만 살짝 볶아서 먹고 3. 우유투어 배에 물 2분의 1억 쯤을 넣어 끓이다가 4. 볶음가루를 물에 풀어서 끓는 우유에 저으면서 붓고 죽을 수워 설탕을 넣어 먹는다 조리법 방법 1 쌀을 씻고 이무수를 없이 일어서 부이고 잘 갈아서 죽을 수다 2. 우유를 붓고 한 소금 더 끓여서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3. 먹을 때에 설탕을 쳐서 먹는다 방법 2 쌀가루를 1분의 1억 쯤 번철에 타지 않고 노릇으름만 할 정도로만 살짝 볶는다 2. 우유 2호 배에 물 2분의 1억 쯤을 넣고 끓인다 3. 볶음가루를 물에 풀어서 끓는 우유에 저으면서 붓고 죽을 수워 설탕을 넣어 먹는다 4. 조리기기는 번철입니다 5. 우는 자료 12 고사신서 원문 4. 자족반소 거미탕 하우유 대미탕자아지 5. 호수급지 완중 외환하진 소반량치 족상 6. 용여유 편복족상 5. 직선교 감미무 비 5. 음내국자법 5. 우유일승 5. 화수이하 5. 만화삼사비 거북구 6. 웅타기수소 허조심말 이하 6. 간주활조 가감심말 6. 승류치비 6. 이시도화심말 일무비후 6. 문염땅조미 6. 적기항담 6. 이자기 화건 이주 성지 7. 번영문 7. 죽을 수다가 반쯤 익으면 죽물을 따라내고 7. 우유를 물 대신 붓고 끓인다 8. 끓을 익으면 떠서 주발에 담고 매주발마다 좋은 진소 9. 젖을 각오한 우유죽 10. 반양을 주구위에 부어 기름처럼 죽의 고루 덮었을 때 휘저어서 먹는다 9. 달콤한 맛은 비교할 바가 없다 10. 오늘날 4국 10. 네이원에서 우유죽을 쓰는 방법은 11. 우유 한 대에 물 두옥을 갈아 같이 뭉그란 불에서 끓인다 11. 생일차게 끓어오르면 따른 거품을 걷어낸다 12. 다른 그릇에 약간의 물에 깔무리 가루 이 옥을 담다 12. 죽의 대기를 부어가며 썰무리 가루를 더하거나 13. 달을 넣는다 14. 우유가 끓어오를 때 숟가락으로 쌀물에 가루를 떠 넣는다 15. 한번 끓어오르면 끓인 소금물로 간을 알맞게 맞춘다 15. 불에 말린 자기 그릇에 부어 닦는다 16. 조리법 방법 1 16. 쌀을 깨끗이 씻어서 물을 붓고 죽을 끓인다 17. 쌀알이 반 정도 익으면 죽은 물을 따라 버리고 그 양만큼 우유를 대신 붓고 끓인다 13. 다 끓인 죽은 떠서 주발에 담는다 14. 죽 주발에 좋은 연융 진소 0.5량을 추구에 붓는다 14. 연융 진소가 기름처럼 죽이 고루 덮혔을 때 휘저어서 먹는다 14. 방법 2 1. 우유 1대에 물 2옵을 갈아 넣고 몽곤한 부에서 끓인다 15. 우유가 세메차게 끓어오르면 떡의 거품을 걷어냈다 15. 다른 그릇에 약간의 물을 넣고 쌀물 가루 2옵을 넣어 고루 섞는다 15. 우유가 끓어오를 때 숟가락으로 쌀물 가루 반죽을 떠서 넣고 골고루 섞어 섞는다 15. 우유죽이 한번 끓어오르면 끓인 소금물로 간을 알맞게 마친다 16. 다 끓인 우유죽은 불에 말린 작은 그릇에 부어 담는다 16. 조립기기는 족발, 그릇, 숟가락, 자기 그릇이 되겠습니다